와 이거 보세요 이쪽 세계는 푸르죠 저쪽 세계 보여주세요 도시예요 도시와 그리고 자연의 그 간극 속에서 영국인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와 지렸다 오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봐 꽉꽉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와우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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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